K-글로벌 하트드림 어워즈 상 받았다 상 받았다 네 여러분 여기는 K-글로벌 하트드림 어워즈입니다 저희가 수상하러 왔는데 오늘 하필 어제 또 우리 귀요미 우진이가 우리 지니진이가 코로나에 확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인형을 제가 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우진이를 들고 4명이서 작년에는 대휘 인형을 가지고 온 것 같기로 기억하는데 작년이 아니다 19년에는 근데 22년에는 우진이 인형을 가져왔네요 이제 내년 그리고 내후년 언제든 인형을 가져올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좋겠네요 인형이 없어도 실제 멤버들이 있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너무 귀엽죠 우진이도 인사해 안녕해군요 그러면 이따 상 받을 때 만나요 여러분 엄청난 게 있습니다 바로바로 자동차 운전면허증 짜잔 사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팬사인회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 저 운전면허 딸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사진을 기똥차게 찍어주시고 기똥차게 또 이렇게 보정해 주시니까 한번 찍어서 더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팬사장 중간에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찍혔어요 근데 실제로 팬분이 에비뉴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사진을 주셔가지고 그 사진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현이 우진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아직 이대휘는 없어요 이대휘가 나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내가 더 빨리 됐어 근데 대휘 바빴어 대휘의 운전면허를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자 작사 작곡 우리 씨까지 왕성혁 아이돌 네 왕성혁 아이돌 네 왕성혁 아이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셀카의 느낌을 또 내주면 좋겠지 그럼 너무 타만하겠다 아 LP판을 하나 가져올까 했는데 제가 샀던 것 중에 LP 플레이어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 그걸 내가 준다고 듣는 용은 아니시겠죠 그치 어디다가 잘 보관해 놓으실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제 LP판 하나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하트 드림 어워즈에 와있는데요 우진이 형 기분이 어때? 마이 페이보릿 아 기분이 많이 좋구나 저희 오랜만에 시상식 왔는데 어 아쉽게 무대는 못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좀 세 명이서 무대를 하면 조금 비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또 우진이 형이 퍼포먼스적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이비어 오늘 하는 세이비어 같은 곡은 저희 세 명이서 할 수가 없는 곡이에요 그래서 우진이 형이 빨리 폐차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우진이 형이 미안하다고 연락이 와서 완쾌하길 바래요 우진씨라고 연락을 드렸고요 이 키링을 잘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여기에 말이죠 티 안나죠? 이렇게 간직하고 오늘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마인드로요 간짜장 차 돌고 기자알이에요 꼬리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 진짜 맛있겠다 이 맛있겠지요 이 쇼판에 먹는 게 오랜만이네요 학생때로 돌아간 것만 같아 함박이 이거 맛집이다 데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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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리는 거죠? 불렀어요? 아 밥 먹는지 말거라 아 밥 먹는지 말거라 잘 먹었습니다 두 가지 맛 중에 고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상대적으로 덜 단 허니 핑키 블루를 먹어볼게요 여러분 초코를 드세요 저는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무슨 맛이지? 뭔가 메이플 시럽 맛 나요 근데 그냥 태원한 맛으로 먹는 거죠 오늘 날씨가 너무 습해서 동현이 형은 또 비염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동현이 형이 저랑 동현이 형은 또 비염 세트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염이 이제 없거든요 알아서 할게 저는 약을 항상 뿌리고 자기 때문에 이런 습한 날에도 끄떡없어요 요즘에는 컨디션이 진짜 안 좋거나 그냥 내가 비염이 있고 싶은 날에 생겨요 근데 저는 우진이 형 우진이 형 왜 먹질 못하니 아이스크림조차 먹질 못하는 우진이 형입니다 아까 우진이 형이랑 통화를 했는데 누워있더라고요 빠른 터치? 뭐라 그러죠? 빠른 퀘유를 빕니다 코로나 패치도 맞는 말이니까 여보세요? 어 지금 형들이 형이랑 통화하고 싶대 우진아 그걸 보이스톡으로 해 너 내 몸은 없지? 있어 있는데 보이스톡으로 한 거야 우진아 우리 시상식 왔어 알지? 그 레드카펫 사진 검색해보면 거기 너도 있거든 몸 괜찮아? 아 아프면 안돼 우진아 전혀 아무렇지 않아요 이러는데 우진아 밥 아직 안 먹었어? 응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우진이가 아프니까 대휘가 우리 우진이 형 빨리 힘내라고 저 며칠 한 번 해줘 저는 컨디션 안 잘 때 쪽갈비 먹긴 하는데 아니 쪽갈비를 잘게 잘라 죽에다가 그 장조림처럼 먹어 좋네 어 맛있겠다 좋은 건데? 이거 틀림그림찾기 게임인데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까지 깼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찐으로 많이 한 게 이만큼 제가 다 한 거예요 이 틀림그림찾기를 제가 좀 해보니까 쉬운 거는 금방 이렇게 보여요 몇 개 정도? 한 세 개 정도까지는 금방 보인단 말이야 봐봐 난 금방 금방 찾잖아 근데 이게 다섯 개를 찾아야 되는데 한 네 개쯔 부터 진짜 약간 눈에서 약간 쥐가 나는 느낌? 보시면 이렇게 한 네 개쯔는 어느 정도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를 찾으면 스테게지 클리어합니다 굉장하게 되잖아요 우리 에비뉴 분들은 잘 찾으셨나 이번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하나는 좀 집중해서 찾아뵐게요 하나는 좀 집중해서 찾아뵐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하고 하면 이제 대휘가 얘기할 거예요 너 해 나도 못 해 나도 못 해 동현이 형이 할 거예요 이렇게? 1등? 그러겠다 이거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일어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 받으러 가는 거죠? 네 나의 마지막 옷은 향수입니다 1, 2, 3, 4 1, 2, 3, 4 에비시스입니다 이 상을 함께 만들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에비율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흐미하게도 오늘 함께 하지 못하는 저희 멤버 우진이 형은 다음 이 자리에 있을 때 또 한 번 함께 이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진이 한 마디 현재 안주하지 않고 오늘 에비시스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비율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진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상 봐요 하트 드림 어워즈 하트 모양이에요 아 진짜로? 네 오 그러네 살짝 치우친 하트인데 무슨 상 받았죠? 저희가 오늘 K글로벌 하스타 상을 받았는데요 이 상은 정말 에비율분들이 주신 것 같고 정말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음악 만들고 음악 하라는 의미로 하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받은 만큼 진짜 데이 말대로 더 열심히 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 앞으로의 AB6X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진이랑 같이 받아야죠 그러게요 네 명이서 다 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너무 고마워요 에비율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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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게 해볼게요 저희가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우진 한 마디 해 너무 좋다 감사하다고 합니다 우진이 인사 제대로 해야지 우진이 안녕 안녕 안녕